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나짱입니다 제가 지금 낮방송 하려고 하는데 점심 먹으려고 봉추찜닭 신켰거든요 자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랜만이죠? 저 여행 갔다 왔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봉추찜닭 당면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 꾸준히 열심히 할 거예요 다들 추천 절차 한번씩 눌러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봉추찜닭을 이렇게 네모당면 요런 네모당면이라서 좋아요 짜잔 우선 닭다리 먼저 먹어볼까요? 작은거 시켰더니 좀 양이 적다 봉추찜닭 봉추찜닭 안동찜닭 말고 우선 닭다리 네 소자에요 여러분들 소리 잘 들려요? 뱀친라 이 뱀친라 형 인생 그리스도 응 저는 찜닭 중에서 봉추찜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찜닭 중에서 봉추찜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방면 저 방송하는지 되게 오래되가지고 저녁에도 방송할게요 아니 아 제가 야외 방송하려고 했는데 너무 허접하게 끝났죠 그게 제가 장비를 아무것도 안 들고 가가지고 휴대폰으로 급하게 찍었는데 망했어요 자 요런 감자도 있고 여기는 소자는 그냥 간단하게 감자랑 닭이랑 당면이 다 해요 야채랑 아 이게 납작당면이구나 반가워요 야채랑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내 혼자 살아요 으 으 으 메르스 조심했어요 메르스 때문인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니까 안녕하세요 추천 1천 1번씩 눌러주세요 납작떡면이에요 여러분들 추천돼서 1번씩 눌러주세요 아니에요 봉투찜닭은 기본적으로 납작떡면 줘요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당면 추가한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와요 안동찜닭은 약간 간장맛이 진하고 동추찜닭은 음 양념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더 매콤하다고 해야되나 여러분들 유튜브에 인하짱이라고 쳐서 구독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영상들 다 지웠어요 저한테도 그 영상들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 영상들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면이 진짜 맛있다 제가 일부러 안 매운 거를 시켰거든요 전에 매운거 시켰는데 너무 매운거에요 그래가지고 음 전에 유튜브에 올렸을땐 그냥 인하라고 치니까 야한게 나오는거에요 막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계정 새로 만들고 새로 다 올렸어요 지금도 양념가 나온다고? 민하짱이라고 쳐도? 어쩔 수 없지 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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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매운거 시킬거 그랬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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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거 몰라구 치러간바구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에된거? 인거요? 이거 김치에요 김치고 이거는 감자 이건 감자 여러분들 저 저녁방송때 뭐 먹을까요? 네 생방이예요. 질첫 한번 눌러주세요. 추천 질첫 한번씩 눌러주세요. 미스터피자에 방울통화토 빼고 시킨 홈샐러드요? 샐러드만 먹으라고요? 샐러드만 먹으라고? 피자 이름이 홈샐러드 아닌데? 그런거? 여러분들 저녁 메뉴 추천좀 해주세요. 국밥 국밥 흰점 엽떡은 두번이나 했는데 안먹어본거 해보고 싶어서 햄버거 시크릿가든 미스터피자 엽떡이 두번 나왔어 일식돈가스 맘스터칩 햄버거 3개 감자 3개 베스킨라빈스는 후식이잖아요 치즈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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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루에 3끼는 안 먹어요 빵 종류 저두 피자나 햄버거같은거 오랜만에 할까요 네 터토했어요 네 운동해요 운동은 원래 안했는데 운동 시작했어요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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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링클 저도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아요 홀쇼핑 안창살이 12kg에 7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싸? 싼거지? 12kg면? 1.2kg가 아니고? 네, 소자에요 네, 소자에요 네, 소자에요 네, 소자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뿌링클 맛평가해 드릴까요? 키 163에 43kg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매우니까 매울때는 너무 매운데 안 매운거 시키니까 뭔가 되게 맛이 심심하다. 맞아 매운게 맛있어. 저번에 시켰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이번엔 그냥 안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채팅방에는 되게 천사가 많은거 같아. 보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쿵님 심쿵님 한개 감사합니다. 심쿵님 심쿵아 왜 전대맛으니까 어색하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찜닭중에서는 봉투찜닭이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요즘에 그 뭐지? 막 치즈 뿌려져있고 그 막 찜닭 되게 유명한거 생겼던데 그게 뭐였지? 아 아 맞다. 조스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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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조스찜닭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음 봉투찜닭이 제일 맛있구나 여러분도 제가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점심에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저녁에 저녁에 뿌링클 맛평가 해드릴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엄청 간단한 거지 뿌링클 안 좋아해요? 그럼 뭐 먹지? 그럼 뭘 먹어야 하나? 먼저 먹어야 하나요 허니 갈릭스 먹어봤는데 별로에요 맛없어 그러면 여러분 피자를 추천해주세요 피자 햄버거 햄버거 피자 미스터피자 피자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저 피자는 아직 한번도 안해서 미스터피자 피자보다 미스터피자가 맛있죠 네 오랜만이에요 시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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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듀 미피 시푸드 퐁듀가 파전이라고 애교 시풀 시푸드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